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동민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다시 찍어요 한복을 입고 깔끔한 머리로 면으로 소개합니다 네 게임쟁이에요 하루종일 게임만 하는 똑똑한 친구입니다 아 원래 어제부터 제가 이 웜엑스 2016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어...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가방의 부재 가방의 부재로 저를 홍보할 한복이라던가 어... 명함 리플렛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다 놓고 왔어요 다 그래서 오늘 오늘에서야 이렇게 깔끔하게 단정하게 한복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 손질까지 이렇게 싹 하고서 어...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... 동생이 바쁜 나머지 제가 계속 이렇게 셀카를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이 없어요 어맥스가 이게 부스가 엄청 많아요 부스도 엄청 많고 저희 한국 부스 같은 경우에는 레벨 마이너스 1 지하 1층에 위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맥스는 1층 2층 레벨 2까지 3층에 어... 뭐라고 해야되죠? 전세계의 모든 음악 컴퍼니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전주에 어... 유명하신 판소리 주자 송공금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동윈 훌륭하신 분입니다 하동윈 네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어서 네 연호상 우리 전주 세계소리 숙제 어... 한 팀장님의 아드님 되시는 아주 개구장입니다 원래 카메라를 보면 항상 숨는데 이거 다 인터넷에 올라갈 거예요 연호야 뭔 소리야? 아... 롤링스카이 홍보 좀 할까? 롤링스카이 사랑해주세요 도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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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주세요 31살 도티씨 나선희씨 나선... 나선희씨 나... 나희선이거든요 나희선씨 나희선씨 미안합니다 나희선씨 어... 남자라며? 근데 도티는 이거 볼까요? 도티 이거 볼 수 있지 안 볼 거 같은데 안 봐 아... 도티 볼 거야 보면 나오겠지 어...보면 나오지 그래 도티 화이팅 한번 할까? 도티 화이팅 도티 화이팅 흐흑 안녕 나 오늘... 너희는 Cori 네 한국어 와인, 맥주, 공짜로 시식코너 시식코너 아니고요. 워마엑스의 특전입니다. 정말 비싼 돈 내고 왔으니까 이 정도는 저희가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오믈레 한번 먹어볼게요. 화이트 와인 이게 오믈렛인가요? 감자인데요? 스페니시아에서 나는 오믈렛 감자랑 닭들이 나는 계란 확실하신 거예요? 아니요. 스페니시 오믈렛 진짜요? 여기 많은 외국인 친구들이 쪼이너스 하는 거 제가 한번 아, 쪼이너스 하는 거요? 네, 쪼이너스 하는 거 한번 생각에 정리를 하고 시도해도 될까요? 사이에 한번 가봐요. 앞에 친구들 많이 있으니까 네, 알겠습니다. 쭉 한번 설명해주시도록 한번 돌아볼까요? 아, 친구들과 함께? 친구들과 함께? 우리 친구들과 함께 친구들이에요. 네, 다 친구들이에요. 다 이야기 한마디씩은 해본 사람들이니까 이거 한번 투어해볼까요? 네, 투어해볼까요? 네, 투어해볼까요? 아, 사실 아시죠? 이거 음악방송인거? 하하하하 먹방 아니죠? 아, 아닙니다. 음악방송입니다. 음악방송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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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거기miş인데? 아, 그래요? 두번째 커니다. 두 번째 것이고요. 저희 지금 훌륭하게 이렇게 안주와 술과 많이 차려져 있고 좋으신 분들과 봉곤 선생님 또 뵙죠?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많이 드셨습니다. 많이 먹었습니다. 네, 수민쌤. 머리 너무 크게 나거든요. 인사 한번 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가 했던 모든 말들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에요. 아, 또 그리고 어제 조용하신 것 같지만 굉장히 바운스를 열심히 하셨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산테아고에서 저희 차장님께서 대화를 부끄리세요. 산상도 못한데 산테아고에서 대화를. 자꾸 저희 음악 방송이 자꾸 먹방이 되고 있는데 정말 공폭격 음악방송이란 거 여러분께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 게스트에서 제가 노래를 합니다. 13유로로 저는 경기를 좋아하니까 경기할게요. 네. 매화타령. 너무 전공사 좋아해. 진짜 매화타령. 제가 엄청 놀랐어. 아, 기대된다. 난 좋구나. 매 화로라다. 음. 잘한다. 저야, 저야, 오야에. 티여라. 얘 진짜 잘해. 치고 들어가 빨리 치고 들어가. 기이이! 아니, 이거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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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이 정도면 보여드리면 아니 analyses. 아흐, 잘한다. 오늘 벅어 revolves amor 한 번 가져와. 아니요, 저런 behavior 다시. 저 어떤거? 왼쪽이 이뻐가지고 뭐래 뭐래도 되자 가토리 한 마리 푸트 등 헌 내 방우리 떨려 후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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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토리 한 마리 나간다 후이여 음이 왜 이러죠? 가토리 타임 어딨냐 그대로 태평가 그럼 연습선 있어야죠 좋자 짜증을 내어서 묻어 아무 것 하나 성화를 바치어 무엇 하나 속상한 일도 하도 하늘이 울기도 엄마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미나노 오시고 일일이야 일일이야 미나노 얼싸 좋아 얼씨고 좋다 벌라 비는 이리저리 벌벌벌 꽃을 찾아서 날어 봉국민 남원 산성을 다가 이 화분전 바라보니 수지니 달지니 해똥청 보람에 따따바라 저 중달새 흑양은 늘어져 달맥이 울르고 숨어들가지 흰 늘어질 때 깨꼬리는 짝을 치여 이 산으로 가면 깨꼬리 수리로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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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 좀 마셨습니다 아이씨 뭐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술은 마셨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그렇게 얘기해야돼? 나이트 쇼케이스 가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얘기해야돼? 예 발성을 해야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아이씨 이 영상이 에이 형은 시청자로 시청자로 하이로 양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